안녕하십니까 신 서대공개중개사의 처형근 소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이한 물건들을 만나보시고 투자에도 도움이 되실겁니다. 대구 경북에서 자동차 업종이 가장 집중된 곳은 단연히 서대구 쪽입니다. 벤츠 서비스, 각종 외제차, 르노삼성, 상용, 에멀드 대형 정보차상사 각종 자동차 정비업체가 밀집되어 있는데요. 여기 서구 중리동 서대구관리공단 내 중공업지역에 헐고 지어서 자동차 관련 업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매매 문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일단 위치는 가벌 4거리 인근을 보시면 되고 전면 도로는 10m에 건물은 헐고 지어야 합니다. 매력적인 두 가지 조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낭만이 참합니다. 전면이 약 24m에 안쪽으로는 27m로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워서 건축시 허시를 최소화가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중공업지역이라서 자동차 관련 업종이 입주가 가능하다는 게 강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 카센터, 광택, 튜닝, 타이어, 승팅 등을 추천드리며 헐고 지어 공장 매도가는 17억 8천만원이고 평당 920만원입니다. 물건내역 확인하겠습니다. 대구 가벌레거리 르노삼성 인근 중공업지역에 헐고 지어 물건으로 자동차 관련 업종이 딱인 대지 190평 매매건입니다. 소재지는 대구 서구 중유동이고 공장용지에 중공업지역에 현재 근무는 공장입니다. 매도가는 17억 4천 8백만원입니다. 매물 접수받습니다. 간단히 문자 전화주시면 직접 영상촬영 후 적극적인 광고로 빠른거래 약속드립니다.